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이수경입니다. 모든 환자의 내면에는 자신만의 의사가 있다고 알버트 슈바이처가 말했습니다. 스스로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데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 여러분 몸의 건강을 유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챙겨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진용의 건강상담소는 여러분의 건강 고민으로 꾸며지는데요.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분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갱년기에 찾아오는 수면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갱년기라는 게 흔히 폐경 전후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폐경은 여성분의 월경이 하지 않는 시기를 말을 하게 되는데 이 폐경이 어느 달 안 나왔다고 해서 그 이후로 쭉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한두 달 안 나왔다가 또 나왔다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동의부감의 폐경의 시기는 49세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여성분들의 경우에 폐경이 좀 빨라지는 분이 있고 좀 늦어지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갱년기의 기간을 보통은 이제 여성분들의 나이 45세에서 55세의 사이 이 가운데의 기간을 갱년기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어머님들 중년 이상이라면 누구나 갱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참 고민 많이 하고 계시던데요. 갱년기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차적인 이제 주요 원인은 여성분들의 이제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를 갱년기의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악화 요인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이제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원인이 선천적인 기능도 있지만 살면서 너무 힘들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 여러 가지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이 난소의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이 갱년기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갱년기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참 다양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열이 올라가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라는 것은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남성도 여성 호르몬이 조금 나오게 되고 여성도 여성 호르몬이 주체적으로 많이 나오지만 남성 호르몬이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의 양이 극소로 이제 폐경이 되면 줄어들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의 분비량이 오히려 많게 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얼굴 쪽으로 붉은기가 올라가면서 열이 나면서 땀이 나는 이러한 증상들이 대표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머리숱이 좀 빠진다든지 얼굴에 주름이라든지 잡티라든지 이러한 증상들 피부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또 여성 호르몬 분비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수화가 잘 안 된다든지 대변에 변비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는 여성분들의 생식기 부분 특히 방광의 염증이나 소변에 시원치 않은 오줌소태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여성분들의 질건조증으로 인해서 부부관계의 여러가지 통증들이라든지 불편한 감각들이 나타나게 되고 피부에 이제 각질이 나타나면서 피부도 건조해지면서 심해지면 이제 가려움증같이 건조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수면장애가 갱년기 여성분들이 참 힘들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던데요 갱년기 수면장애는 왜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수면장애 이제 여성분들은 특히 우리가 여성분들 이야기할 때 잠꾸러기는 미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 분비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생체리듬이 깨지면서 수면장애와 좀 더 심해지면 이제 불면증이 생기고 또 하나 갱년기 증상에서는 열이 나는 증상들이 주 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 때 잠을 좀 푹 자야 되는데 오장육부가 음기를 통해서 안정화가 되어야 되는데 열이 올라오면서 땀이 나면서 쭉 깨게 되기 때문에 충분한 잠을 잘 수가 없고 두근거리는 증상이라든지 피부에 이제 건조 증상이라든지 복통 증상이라든지 혈액 순환도 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손다리의 이제 절임 증상들로 인해서도 2차적으로 수면장애가 오고 불면증의 증상이 심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불면증 환자 하니까 생각나는 얘기인데요 최근 갱년기 여성들이 수면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 장애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갱년기 여성들의 숙면을 방해하는 잠재적 요소가 많아서 갱년기 수면장애가 있는데 특히 여성분들의 갱년기 증상을 앓고 있는 분들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은 수면장애를 잃고 앓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2015년에서 2019년까지 불면증 환자 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매년 30만 명씩 불면증의 환자 수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남성보다 거의 1.6배가량 높은 걸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갱년기 여성분들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은 불면증에 또 매년 30만 명씩 늘고 있는데 이 중에 남성보다 여성이 1.6배나 높기 때문에요 갱년기 여성의 수면장애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명 중 한 명이라는 건 정말 50%니까 참 많다고 느껴지는데요 이걸 그냥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계속해서 잠을 못 자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수면장애라고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잘 먹고 적절한 운동도 좋은데 그거보다 앞서 제일 중요한 게 잠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 진료하다가 보면 어떤 분은 몸이 힘들면 지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피로 증상이 나타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안 먹어도 잠만 좀 잠자면 좀 살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잠이라는 것은 내가 낮시간 동안에 쓰여진 내 몸을 충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내 몸의 세포라든지 내장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상처나고 염증이 생긴 부분들이 있을 텐데 밤에 자면서 내 몸을 수리하고 고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잠을 제대로 잘 못 자면 우리가 예민해지고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우울감이 들고 짜증이 높아지고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서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뇌졸중의 증상도 많아지고 높아지는 원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방에서는 갱년기 수면장애 여성분들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눕니다 원래 불면증이 있는데 수면장애, 갱년기로 인해서 수면장애가 조금 더 심해진 경우 두 번째는 원래 수면장애, 불면증은 없었는데 갱년기가 오면서 수면장애가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불면증이 있던 분들은 원인이 있겠죠 정신적으로 힘이 든다든지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힘이 든다든지 우라나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이 경우와 합해서 갱년기 여성호르몬 분비가 적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성호르몬 한방에서 음기를 보충하고 불면증이 온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갱년기가 되면서 불면증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갱년기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힘들게 출산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힘들었으니까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좋은 장점도 있는데 열이 올라오면서 땀이 나게 되니까 잠을 잘 못 자게 됩니다 그래서 열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열을 꺼줘야 되고 열이 올라오면서 땀이 나는 경우에는 열이 올라오는 것을 꺼주면서 땀나는 것도 같이 막아주는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수면장애와 불면증을 개선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갱년기 수면장애에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허혈인 경우와 실혈인 경우로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요 허혈인 경우에는 음식 자체를 약간 단맛에 음식이 좀 더 땡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기와 당귀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실혈인 경우에는 음식을 먹어도 약간 얼큰한 거나 좀 씁쓸한 음식이 조금 맛있고 그래서 음식을 잘 먹으면서 땀이 좀 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황금과 주겹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갱년기 수면장애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밤에 꾹꾹 이렇게 눌러줄 수 있는 한방 지압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지압혈은 이제 조혜혈과 대돈혈을 지압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조혜혈은 네 측 복사뼈 아래쪽에 있습니다 복사뼈에서 내려가다 보면 안쪽 복사뼈에서 내려가다 보면 살짝 오목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여성분들의 음기를 보충을 하는 자리고 또 하나 내가 수면장애가 있을 때 잠을 잘 자게 하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햇빛을 받는 것은 양기를 돋구는 거고 우리가 음식을 아니 잠을 잘 자는 경우는 음혈을 돋구는 치료법입니다 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도 보음 시키는 경우에 하나인데 보음 시키는 혈자리 하나가 조혜라는 혈자리입니다 또 하나 대돈이라는 혈자리입니다 대돈혈은 엄지 발톱에서 올라오다 보면 털이 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 털이 있는 부분을 자신의 엄지 손으로 해서 10초씩 한 5번 정도 지압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 조혜혈은 간장의 기능을 생성시켜 주는 혈입니다 네 그래서 내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혈자리이고 여성분들의 갱년기는 내 몸에 노화가 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 몸에 에너지를 생성시켜 주는 혈자리가 대돈이기 때문에 대돈과 이 조혜혈을 자신의 손으로 엄지 손으로 해서 지압을 해서 이용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더불어 생활 속에서는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갱년기는 누구나 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갱년기가 되었다는 것은 내 몸에 노화의 진행 속도가 좀 더 빨라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적절한 음식 또 균형 잡힌 식단으로 해서 골고루 섭취해 주시는데 특히 근력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요 단백질 섭취를 같이 증가를 시켜 주는데 식물성 단백질인 콩이나 두부 그 다음에 이제 생선에 단백질 섭취를 같이 해 주시면 되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증상 자체가 너무 심해지고 열이 난다 땀이 난다 잠이 잘 안 온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아랫부분이 건조해지고 방광염이나 오줌 소태가 너무 잘 걸려서 일상생활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꼭 전문 한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한방차 그리고 한방지압법으로 갱년기에 도움 받아보시고요 정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증상이 심하시다면 언제든지 가까운 한의원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진영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원흥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도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상식도 쌓고 또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영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영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박사님께서 직접 상담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고요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 그리고 현재 아픈 곳 말씀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건강 고민 가지신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오늘 본인 상담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아니요 손자 때문에 전화했어요 손자 때문에 고민이 되셨군요 네 그러면 손자분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10살이에요 10살이에요? 그러면 혹시 키와 몸무게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까요? 네 저기 키가 키는 정확히 모르겠고 몸무게는 52kg 나갔는데요 네 그러면 10살인데 혹시 남자아이일까요? 여자아이일까요? 남자아이예요 네 그러면 대략적으로 10살인 친구들이 그 키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옆에 박사님께서 함께 듣고 계시거든요 네 네 평소 손자분 대해서 어디가 궁금하셨는지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손자분 불편한데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 오줌싸개라고요 네 그 아이들이 이제 놀리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밤에 기저귀를 차고 자거든요 네 오줌을 좀 심하게 싸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아이가 좀 비만하더라고요 배가 많이 나왔어요 책임이 있어서 그 오줌싸개를 어떻게 좀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밤에 소변을 실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저귀를 채우는 거죠? 네 네 이불이 다 조지니까요 네 병원에서 진찰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진찰은 그냥 그 그 너늘 아이가 이렇게 병원을 갔다 오긴 했는데 예 그게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모르겠어요 예 따로 살고 있거든요 아 따로 살고 있어요? 네 그러면 현재 10살인데 이제 정상적으로 학교는 잘 다니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기 발달쟁야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지적장애까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맨날 오줌싸개라고 그러고 그 아 지금 조금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 예 그러면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 발달장애로 진단받았고 지적장애도 조금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일부 방어 저기 장애 판정 받았어요 예 아 지금 혹시 그 할머님하고 대화는 손자하고 잘 되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그 테레비전에서 나오는 그 만화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네 네 그 대사는 외우지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때렸어 때렸어 하는 그런 정도 엄마 아빠 할머니 그러는 거는 하는데요 예 예 그렇게 원활하게 대화는 잘 못해요 아 그러면 이제 이쪽은 지금 소변을 실수하는 게 자기가 그 의지하고 이게 이제 기능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아이가 52kg이잖아요 네 네 네 이제 이렇게 몸무게가 자꾸 증가를 하면 아이가 잘 안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네 앉아서 이제 TV를 보거나 뭐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제 이런 걸 하려고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선 그 체중이 더 이상 늘면 안 되게 됩니다 네 또 하나는 이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방광의 문제가 아니라 예 뇌에서 이제 소변에 대한 것을 조절하게 되는데 지금 봐서는 발달장애이기 때문에 이쪽에 기능이 지금 떨어져 있는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뇌 쪽에 순환시키는 쪽 약하고 예 그 다음에 아이 자체가 지금 과체중이기 때문에 내 몸에 이제 식적이나 담음 어열 예 몸을 가볍게 이제 순환시키는 차요법으로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석창포 예 석창포 예 적으셨어요? 네 네 네 네 네 그 다음에 원지 원지요? 예 예 예 창출 예 감초 네 그래서 그 네 가지 약재를 일단 보리차처럼 끓이세요 그래서 그 아이가 먹어야 되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 보리차 끓이듯이 그냥 좀 연하게 끓였는데 잘 먹는다 하면 그 연한 강도로 하시고 아이가 조금 약간 진하게 해서 줘보시고 그 다음에 잘 안 먹게 되면 거기에는 원래 좀 달달한 거 좋아합니까? 아이가? 네, 달달한 것도 좋아하고 많이 먹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일단 저거 그 네 가지 약재를 각각 5g씩 하세요 예, 5g씩 해서 물을 1500cc 넣고 중간불 정도에서 한 120cc 나오게 하세요 아이가 잘 먹는다고 하니까 예, 그러면 그 120cc를 아침에 일어나면 한 번 먹도록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오후 5시쯤 한 번 먹이세요 근데 아이가 아마 시원한 거 좋아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한방차를 따뜻하게 하지 말고 그냥 밖에 내놓으면 약간 시원해지잖아요 예, 끓인 거 이제 식히면 그래서 시원한 상태로 복용하도록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네, 4개월 복용하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 번 전화 주세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밤에 소변을 실수하는 소아야뇨증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박사님, 일반적인 경우에 한해서 소아야뇨증은 왜 생길까요? 소아야뇨증은 일단 아이들의 경우에 방광 자체가 방광에 요도과략근이 있는데 내가 소변이 차면 요도과략근을 꽉 묶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의 경우에 너무 잠이 깊은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잠이 깊은 경우에 요도과략근이 딱 묶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잠이 깊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려요 그러면 스스로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수하는 아이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소변이 마려운데 참으려고 하는데 요도과략근을 조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은 어른보다 스트레스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못 벌 때는 내가 돈만 벌으면 내 마음대로 뭔가 하고 싶다 이게 제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또 어른의 스트레스가 있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른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다른 분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눈치만 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애교를 부리는 아이는 괜찮은데 또 때를 쓰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다 아이들의 요즘은 또 공부, 학업에 대한 공부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도 또 해야 되고 이러면서 스트레스의 강도가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 병원에서 방광,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다 이런 경우는 다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그 아이의 체질을 파악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하고 이 경우에는 가까운 한의원에서 아이의 체질 검사를 꼭 하는 게 필요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아이가 너무 잠을 많이 자서 요도가략근을 묶어줘야 되는데 이걸 감각을 잘 모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너무 잠을 깊이 안 들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창출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아이 자체가 요도가략근이 약하다 내가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당귀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우리 아이들이 소변 실수를 하면 예전에는 소금을 받아오라고 하고 또 나아가서 소변 일기를 쓰라고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야뇨증이라는 게 그냥 막 이렇게 야단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도가략근이 약한 경우에는 근육의 힘을 강화시키는 침이나 뜸이나 약물치료법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아이가 너무 깊이 자는 경우거든요 이 경우에는 음성양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남을 너무 잠을 너무 깊이 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기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보양시키는 치료를 하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 스트레스가 있는데 한의원에 오는 경우에 보면 거의 50% 이상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른 데서 치료를 했는데 이제 안 되어서 오는 경우가 왜냐하면 요도가략근에 대한 약을 줬고 뇌에서 관계되는 항이뇨 호르몬에 관계된 것을 관리를 했는데 안 된다는 것은 이 마음 감정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음체질, 양체질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이를 볼 때 아이가 겁이 있는 아이다, 소심하다, 내성적이다 이런 아이가 있고 두 번째 아이는 아이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뭔가 화를 내고 그래서 우리 마트에 가면 자기가 원하는 걸 안 될 때 딱 들어 눕는 아이가 있거든요 이런 아이는 자기 의견 표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겁이 있는 아이는 칭찬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간과 심장을 보강하는 치료를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자기 뜻대로 안 되었을 때 들어 눕거나 자기 의견 표현을 아주 강하게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 예를 들면 한 10살 이런 식으로 높아질수록 김치도 먹고 약간 얼큰한 걸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안 될 때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얼큰하고 약간 칼칼하고 이런 걸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경우에는 스스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꼭 한방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이 경우에는 이제 노화를 조절을 하는 치료를 하는에 따라서 이 야뇨증을 개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아이들 야뇨증으로 고생할 때 마냥 혼내지만 마시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몸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전화 서울 02823 2000번 혹은 SNS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전화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밥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 팥입니다 예로부터 팥의 붉은색이 애군을 피하고 또 잔병을 없애준다고 해서 식재료로 많이 쓰여왔죠 박사님 동의보감에서 팥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붉은색 팥이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콩이기 때문에 붉을 적자, 적을 소자, 콩두자를 써서 동의보감에는 적소두라고 적고 있습니다 성질은 평하면서 맛은 달면서 약간 새콤한 맛도 나고 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팥은 숙이, 우리 몸에 붓기를 빼주고 소갈이라고 해서 갈증이 나면서 몸이 자꾸 말라갈 때 갈증을 없애주고 비위를 튼튼히 해주면서 소변을 잘 나가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숙이를 잘 돕게 하기 때문에요 평소에 잠자고 일어났는데 붓기가 잘 생긴다 좀 걸으면 다리가 붓는다 그러면서 비유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약재로 적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붓기하면 호박차와 팥차가 정말 유명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군요 다양한 영양소를 가진 팥은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데 효과가 참 좋다고 들었습니다 팥하면 홍산만큼 사포닌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팥에 들어있는 사포닌은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활성 작용을 활성산소를 없애서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혈관 속에 중성 지방이 쌓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를 깨끗이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요 고지혈증이라든지 동맥경화증 등의 질환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팥이 달아서 저는 살이 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단백질 함량이 그렇게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팥에는 단백질이 100g당 7.91g 또 지방이 0.32g으로 해서 다른 음식에 비해서 단백질과 지방이 아주 낮습니다 또 하나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요 당뇨를 유발하는 효소인 알파루코시다 아재를 삭 억제해서 탄수화물에 느리게 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췌장 기능을 향상시켜서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 팥을 꾸준히 섭취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뇨 증상을 개선하고 또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는 비타민 B1이 참 풍부하다고 들었는데요 많은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B1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어렸을 때 비타민 B1 부족한 각기병 이런 거 아마 어렴풋이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일단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각기병 원인이 되고 또 에너지 대사 효율이 이제 떨어지고 피로 물질이 근육에 이제 쌓여서 피로감을 쉽게 느끼게 합니다 이 팥에는 비타민 B1이 100g당 0.54mg으로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의 이제 주식은 쌀이잖아요 그런데 이 쌀에는 비타민 B1이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밥을 섭취를 할 때 밥을 먹을 때 밥에 꼭 팥을 같이 섭취해 주시면 넣어서 복용을 해 주시면 예 비타민 B1도 섭취하고 아까 단백질도 풍부하다고 했잖아요 특히 이제 비타민 B1은 우리 몸이 이렇게 기운이 없고 나이가 들면 움츠러지는데 이 움츠러드는 것을 손발로 에너지를 쫙쫙 펴지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 특히 이제 팥죽을 잘 먹게 되는 경우고 또 밥에다가 이 팥을 넣어서 드시게 되면 예 손다리가 수족 냉증이 있거나 자꾸 우리가 움츠러들게 되는 나이가 들면 움츠러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비타민 B1이 아주 효과가 높기 때문에 밥에 이 팥을 또는 팥죽을 자주 이렇게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팥하면 한때 팥을 이용한 다이어트가 참 유행한 적이 있어요 팥물을 마시고 팥죽을 쑤어 묶고 이렇게 하는 다이어트가 유행한 적이 있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팥이 붓기 제거에 도움이 참 많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팥에는 특히 이제 칼륨이 풍부하고 또 본초 각목에서도 이수작용 내 몸에 불필요한 수분을 빼내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을 배출을 해 주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자고 일어나면 좀 붓기가 생긴다 좀 걸으면 붓기가 생긴다 이래서 이제 한때 이 팥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이 팥은 수분만 제거를 하게 되지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해 주는 효능은 적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팥만을 이용을 하시면 안 되고 적절한 운동과 지방을 제거하는 음식 식이섬유를 같이 섭취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그냥 한 가지로 쉽게 얻는 다이어트는 없나 봅니다 이렇게 피로회복과 영양이 풍부한 팥인데 피해야 하는 체질 그리고 부작용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팥의 성질은 평하기 때문에요 음체질 양체질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팥에는 칼륨 성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평소에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신장 질환으로 약을 복용을 하는 경우에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팥을 적절하게 섭취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팥을 너무 오랫동안 먹으면 몸이 이제 검게 되면서 살을 빠지게 하기 때문에요 평소에 이제 노약자 분들이나 피부가 약간 까칠하고 좀 검고 윤기가 없으면서 저체중이 저체중인 분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팥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팥은 반드시 삶아서 섭취를 해야 됩니다 생 팥에는 이제 넥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요 매스꺼움이라든지 이제 복통이라든지 소화불량 증상을 동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팥은 동의보관 본초문에 보면 특히 팥은 밀의 독, 밀가루의 독을 해독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밀가루 음식, 가루 음식과 함께 섭취를 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슬기로운 건강 밥상에서는 팥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붉은색 팥으로 건강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원은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건강상담소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박사님께서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 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전화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버님 오늘 본인 상담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네 네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아 72세인데요 네 그리고 키와 체중도 함께 묻겠습니다 키요? 네 1m 72 그리고 체중은 어느 정도 나가실까요? 네? 몸무게 어느 정도 나가실까요? 아 62kg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박사님 함께 듣고 계셨거든요 네 네 어떤 부분이 불편하셨는지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요 네 네 혈압약을 지금 복용하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복용은 제가 오래됐어요 네 네 그리고 다이상 부진이 걸렸다가 지금 또 재발이 됐고요 네 또 그러고 목이 아프면서 가래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자꾸 뱉으면 금방 또 생기고 뱉으면 또 금방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상담 좀 들렸었죠 네 아버님 현재 혈압약 복용하시고 다른 거 뭐 당뇨약이나 고지혈증약 복용하시는 건 없으시고요? 네 이런 건 없어요 당뇨도 없고요 수술 받으신 적은요? 없어요 네 대상포진이 지금 어느 부분에 와 계십니까? 네 어깨에서 했는데요 지금 한 2, 3년 됐어요 네 이게 좀 피로가 오면 또 재발을 해버리고 우선 지금 아주 아프고 낫질 않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 대상포진은 이제 수두 바이러스가 그게 이제 신경 절에 잠복되어 있다가 내 몸에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게 이제 피부로 침범을 하면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목이 아프고 지금 가래가 낀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이 목이 아프고 가래가 생기는 건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거 한 10년은 됐나요? 네 오래됐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가래를 뱉으면 또 바로 생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이비인후과나 호흡기내과에서 진찰 받으셨어요? 네 그때 한 번 갔는데 이거 개가란 나가지고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한번 가서 지금 계속 이걸 지금 약 먹고 이렇게 했는데도 네 효과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음식 끊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어르신 그 목에 자꾸 가래가 이렇게 지금 저하고 통화하는 중에도 목에 가래가 느껴지시는 거죠? 네 아니요 이렇게까지는 이렇게까지는 심하지 않고요 네 그냥 이거 그럼 좀 약간 답답해서 가래를 버리잖아요 네 그럼 그러면 조금 있으면 또 생기고 또 하면 또 생기고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뭐 가끔만 한다면 뭐 그까지가 별거 아닌데 네 지금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기관지가 약해져도 있는데 원래 좀 꼼꼼하고 예민하세요? 조금 그런 편인가요? 이게 지금 요 근래 좀 더 스트레스 받는 거 있으세요? 신경 쓰는 거요? 아 지금 지금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스트레스 해야 좀 받겠죠 네 운전을 하니까 그 한의원에서 체질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거는 안 입었는데요 네 혹시 술 하실 줄 아세요? 술 담배는 안 해요 네 술 한 모금만 하면 얼굴 빨개지십니까? 네 체질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혈압약은 이제 적정하게 먹어서 이제 혈압은 안정화가 되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대상포진인데 이게 이제 목에 가래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목에 이제 가래가 생기는 게 기관지가 이제 약해져 있는 게 하나가 있고 지금 또 하나 이제 술을 원래 못 하시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내부적으로 스트레스가 이제 잠복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하실 때 좀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네 내부적으로 안에서 그 기운이 잘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그 진통시키는 약을 쓰는 게 아니라 행기시키는 약을 써야 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자유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아니에요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아 예 그럼죠 예 상부자 예? 상부자 상부자 예 적으셨어요? 예 예 감초 감초 예 봉령 예? 예 봉령 봉령 예 봉령 예 예 진피 예? 진피입니다 진피요? 예 귤껍질 예 귤껍질 예 귤껍질 아 귤피 귤피 예 예 그 다음에 지각 기각이요? 아니 예 땅지자에 지각 아 지갑 예 그렇게 해서 각 5g씩 하세요 예? 5g씩입니다 전부 다 5g씩 예 예 5g씩이요? 예 그렇게 해서 물을 예 1800cc 넣으시고요 예 1800cc 예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40분 끓여서 100cc 정도 나오게 만드세요 100cc 그러면 이걸 다 줄이라는 거 아니에요? 1800cc 넣고서 5분 안에 넣은 다음에 100cc까지 끓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면 한번 드시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오후에 이제 퇴근해서 다시 한번 더 드세요 예 그러면 하루에 두 번씩 먹으라는 거에요? 네 두 번씩이요 예 그렇게 해서 한 4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받아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혈압과 대상포진 그리고 목통증과 가래에 대해서 상담을 해 드렸는데요 박사님 기관지가 약해지면 가래와 함께 대상포진이 재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기관지가 이제 약해진다는 것은 내 몸에서 이제 산소를 깨끗한 산소를 잘 흡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관지가 약하다는 것은 이쪽에 이제 폐기능이 같이 약해지기 때문에요 이 폐기능이 좋아야 내 몸에 에너지 효율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산소입니다 예 음식은 우리가 2, 3일 굶어도 내 생명에 지장은 없잖아요 예 그렇지만 산소를 단 몇 분만 섭취를 못하시면 마시지 못하면 내 몸은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몸에는 어디를 가도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가 귀한 줄 모르는데 이 공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중요하다는 것은 공기를 흡입하는 코에 염증이 있거나 후두부에 염증이 있거나 기관지에 문제가 생기거나 폐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이러한 공기의 흡입 통로에 문제가 생기면 내 몸에 에너지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내 몸에 면역력이 약해지죠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면 당연히 대상포진이 생기게 되고 또 기관지가 약해지니까 내 몸에 불필요한 이물질들이 자꾸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걸 가래를 생겨서 내뱉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도 같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이 사실 피부 밖으로 포진이 나오는 경우는 치료가 좀 더 빠릅니다 그렇지만 이분처럼 대상포진이 겉으로는 나오지 않고 안에만 뭐가 있는 것 같으면서 암부분이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 기간을 좀 더 오래 걸리고 이 경우에는 내부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같이 감안을 해서 처방을 해야 치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을 수 없는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흉까지 지는 이 대상포진을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을까요? 대상포진은 일단 그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되어 있다가 신경절로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나오게 될 때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원인은 내가 당뇨나 혈압이나 고지혈증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이미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화가 잘 되어야 되고 소변이 잘 나가야 되고 대변이 잘 나가야 됩니다 내가 음식물을 잘 먹고 혈액의 찌꺼기를 소변을 통해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장에 음식물을 먹고 남은 찌꺼기를 대변을 통해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찌꺼기가 나가지 못했을 때 내 몸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음식물을 소화 흡수가 잘 안 될 때 내 몸에 영양분을 섭취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 이제 제가 스트레스에 좀 더 취약하신 분 스트레스에 좀 더 강하신 분이 있게 되거든요 근데 꼼꼼하신 분은 스트레스에 취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일을 완벽하게 해야 내가 마음이 편하거든요 근데 일을 완벽하게 안 하고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만큼 스트레스에 덜 취약하게 되고 내가 꼼꼼하고 완벽한 이런 분들 제가 전화하면 상담하면 그렇습니다 뭐 그냥 스트레스는 뭐 좀 있을 수도 있죠 아까 이분도 지금 연세가 72세인데 운전하신데 술도 한 잔 못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배도 못하시고 이 경우는 안 하는 경우가 아니라 술을 못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가 있냐고 물어보면 스트레스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제가 이제 맥으로 판단을 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통점을 눌러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냥 자기가 꼼꼼하고 완벽하다 긴장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도움되는 한방차로 향부자, 감초, 복령, 진피, 그리고 지각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각각 어떤 효과를 지닌 약제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분한테는 제가 이제 72세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피부에 내부적으로 왔기 때문에 기가 내부에서 돌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대표적인 게 향부자하고 감초입니다 또 하나 향부자하고 감초는 스트레스를 풀어주는데 도움이 되고 단맛은 뭔가 완만하게 느슨하게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은 긴장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상생활하는데 내가 뭔가 운전을 하고 사고 안 나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린다는 것은 그만큼 긴장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심장과 폐도 같이 긴장을 하기 때문에 가래와 가슴 쪽에 아마 답답한 증상도 같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게 이제 진피하고 지각입니다 진피하고 지각 그 다음에 이제 복령은 내 몸에 이제 원기를 보강을 하고 혈액을 통해서 이제 소변을 통해서 혈액 중에 이제 찌꺼기를 밖으로 이제 내보내는 효능이 있으면서 콩팥과 이제 원기를 보강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건강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 있으시다면 서울 02823 2000번으로 참여해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 여성입니다 불규칙한 식습관 탓인지 속쓰림이 있고 특히 새벽에 속쓰림이 심합니다 문제는 속쓰림이 있어도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 당겨 자꾸만 먹게 되는데요 위 내시경 검사에서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속쓰림이 지속되는 이유가 궁금하고 속쓰림에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속쓰림이 참 아프기도 한데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먹어요 속쓰림이 생기는 이유 그리고 새벽에 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매운 걸 먹었을 때 자극적인 것을 먹었을 때 바로 속이 쓰리면 안 드시겠죠 그런데 이분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저녁 때 와서 맵고 자극적인 것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가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맵고 자극적인 것을 좀 더 많이 먹게 되겠죠 왜냐하면 아침에 출근해서 낮에 일하고 제일 여유로운 시간이 밤이거든요 그런데 기분이 좋은 일도 반이지만 스트레스의 삶도 반 정도가 같이 있겠죠 그래서 그 맵고 자극적인 것에 음식의 양을 일단은 조절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 저녁 때 잔다는 것은 잠자는 시간에는 위장의 운동이 느려지게 됩니다 운동이 느려지게 되면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시키기 위해서 내 몸은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위산을 염산을 계속해서 많이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낮에는 맵고 자극적인 것을 먹어도 속이 덜쓸인데 새벽에는 염산이 더 나오기 때문에 위산이 나오기 때문에 속이 더 쓰리다고 보시면 되고 또 위치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낮에는 서서 앉아서 움직이니까 위장이 역류하기가 쉽지가 역류를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 밤에 잠자는 습관이라든지 과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따라서 위장으로 역류하면서 속쓰림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속쓰림을 한 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을까요? 일단 속쓰림의 원인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지금 맵고 자극적인 것을 너무 많이 먹고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스트레스를 같이 풀어야 됩니다 이때는 위장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된 것을 풀어주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치료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위벽이 약한 경우입니다 위벽이 약한 경우에는 위산이 조금만 나와도 속이 쓰리기 때문에 위벽을 튼튼하게 해줘야 되고 원래 역류성 식도염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평상시에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소화를 잘 시키는 치료를 해서 속쓰림 증상을 개선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속쓰림에 도움되는 한 방차 사연자분을 위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만약에 자신이 추위를 잘 탄다 추위를 잘 타는 경우에는 자기가 술을 잘 먹을 수 있는 분은 추위를 잘 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추위를 잘 타는 음체질의 경우에는 향기와 백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열이 많은 양체질이다 그래서 제가 자꾸 술로 말하는 게 여성분들의 경우에 손발은 차다고 하면서 술을 한 모금만 하면 못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먹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이런 분들은 찬 게 아니라요 손과 발 쪽으로 열기가 순환이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향부자와 승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고민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해드린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개인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제안 함께 하시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제안 무엇일까요? 네, 자기가 잘 걸리는 병이 그곳이 자기가 약한 곳입니다 옛말에 자기 자신을 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아는 게 쉽지는 않다는 말이죠 네, 그런데 내가 호흡기 질환이 잘 걸린다 내가 관절이 좀 약하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관절이 약하다 그러면 근육의 인대가 내가 선천적으로 좀 약하다고 보시면 되고 내가 호흡기가 잘 질환이 걸린다 소화기 질환이 걸린다 그러면 소화기나 호흡기가 약하다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약한 곳, 질병이 생기는 곳이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곳을 집중적으로 보강하는 치료를 하면 자신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한 신체기관은 아무래도 병이 자주 발생하곤 하죠 자신의 약한 장기 그리고 부분을 알아놓고 도움되는 음식이나 운동으로 꾸준히 관리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함께 나누고 또 해결해드리는 최진웅의 건강상담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